오케이, 오케이. 느낌이 왔습니다. 어? 자. 뭐요? 저기가 있는데. 하이라이트 같은데. 사랑해요? 뭐야? 모르겠어요. 기억이. 왜 그래? 오마이. 이게 볼 뽀뽀 세 번. 볼 뽀뽀 세 번. 제가 오빠한테? 좋아지는데, 느낌. 갑자기 방금 오해를 풀었는데 볼 뽀뽀가 나왔어요. 그럼. 갑자기 왜 이렇게. 잠깐만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뭐, 흑기사? 볼게요, 볼게요. 음, 볼 뽀뽀 세 번. 그럼 이건 뭐 어떻게? 흑기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왜 이렇게 해야 되나? 아. 아, 근데 이거는. 네. 네. 내키지 않으면 넘어갈게.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오. 할 수 있어? 오빠가 내키지 않는다면 이걸 마실게요. 일단 받아보고 얘기할게. 오케이. 아, 근데 저는. 그럼 어디 갈 수 있어요? 이게, 이 정도가 있는 게임. 나도 사실 이건 몰랐네. 몰라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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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. 와, 이게. 한 백만 하자 그러면. 오케이. 한 번만 하자, 그러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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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. 아름 씨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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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뽀뽀. 분위기 좋다, 진짜.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좋네. 나도 굉장히. 정말 타원스럽죠. 드라마 키스 씬 할 때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데 조금 부끄럽네. 진짜 당황했어요. 왜냐하면 그런 게 있을 줄 몰랐고. 당연히 호감 있는 상태에 상대한테는 뽀뽀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할 수는 있다. 좀 그리고 그런데 오빠가 반응이 어떨까? 이게 조금 걱정했던 거. 전할 수 있는데 오빠 반응 어떨까? 이랬던 것 같아요. 네. 떨리지 않았어요. 제가 뭐 사실. 아니, 뭐 한 게 없는데 뭘 떨려. 떨리고 뭐 그 정도의 감성은 아니고. 나이도 그렇고.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느낌도 아니고. 내가 더 쑥스럽더라고요. 약간 뭐 약간 쑥스럽더라고요, 약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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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